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스타일과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을 관철시키는데 대단히 열정적입니다 이들은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같은 것을 개의치 않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윗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또 윗사람으로부터 명령이나 지시를 받게 되면 법적 정당성이나 절제적 정당성을 무시해버리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1월 6일자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아주 멋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은 추미애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의 절제다 이런 제목입니다 권력의 절제가 그 어느 시점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지만 추미애 신임 장관이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논평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별명은 추다르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또 동시에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분위기 같은 걸 보면 대체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추미애 장관의 특성, 개성 그리고 스타일을 아주 잘 담아낸 멋진 표현입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칼럼 시작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틀어놓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권력이 주어지면 소신이나 철학에 불타는 경향이 있다 아주 저가 볼 때는 예리하고 적합한 지적입니다 칼럼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2017년 9월 민주당 대표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뜬금없이 소장료보다 무서운 임대료, 농지계획에 버금가는 지대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같은 해 10월 달에는 헨리 조지라는 미국식 사회주의자를 인용하면서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중국식 토지 소유제도가 바람직하니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건지 모호합니다만 저는 앞으로 해석했습니다 국회 전문을 보면서 이 양반이 중국식 토지제도를 좋아하구나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 위와 같은 발언이 미치게 될 파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녀의 소신이 속내가 토지에 관한한 사회적, 사회주의적 질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토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질서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재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할 때가 그녀가 권력을 치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제직할 때입니다 다음 질문은 권력의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예리한 문장을 하나 더합니다 이렇습니다 그 문장은 추미애 장관이 4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을 때 2018년 봄에 조국이 냈던 것과 비슷한 개헌안을 너낫없이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 걱정한다는 이야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2018년 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황당한 헌법 개정안을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란 친구입니다 그런 짓을 추미애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사람은 참 바뀌지가 않습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완장을 사고 나면 그런 갑자기 사람이 표변해가지고 무리한 일을 서슴지 않는 부류의 인간 군상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자신의 임무 이른바 고유기능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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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수행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하고 있다 나쁜 놈을 잡아내는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일반 국민들 가지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못한다 검찰이 진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 검찰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도록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뭐다?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말하는 민주적 통제는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종류의 강경한 검찰 인사권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다 그 수사진을 그냥 공중 분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일일이 자신이 보고받겠다 그리고 지휘하겠다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걸 뒷받침한 것이 검찰의 최종 책임자는 추미애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믿고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심리적 저항성이 없습니다 심리적 저항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다 우리는 공수축법도 갖고 있고 연동형 비례들도 갖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일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심리적 저항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권력의 절제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절제를 행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질이 가고 나면 권력의 절제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집권 남용치에 걸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주의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큰 고생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든 인영 원내대표든 추미애 장관이든 모든 사람들이 권력의 절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명심해야 될 겁니다 좋은 날이 오래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